진짜 봐 여긴 거기도 하나 사놨어 어? 귀엽는데? 어 장난감 사러 가자 데니야 바쿠칸? 바쿠칸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건 벌써 알아 근데 이거 싫어해 집 팽이야 아이가 데니가 좋아하는 팽이 맞아 이거 팽이 근데 이게 옛날거지? 옛날거야? 지금 나오는거 없어? 이쪽에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내꺼네 이거는 아빠의 레고야 기즈기 불린데 레고 아이가 데니 레고 있네 어! 마이크래프트! 여기 베이블렛도 있네 여기 베이블렛도 있네 여기 베이블렛도 있네 아닌가? 아 이건 옛날거다 이거 없는데 베이블렛은 많이 없네 아 이거 뭐야 베이 다 있는거잖아 아 이거 벨트 있어 벨트 있어 베이블렛 다 있는거네 베이블렛 다 있는거네 한국 다른거 봐봐 한국거고 어 이거 없는거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줄라 있고 이건 뭐야 이것도 있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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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건데 이거는 없어 근데 이거는 있어 이거는 있어 이거는 있어 이거는 있어 이거는 있어 다이머드 고릴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니야 이거 먹을게 있네 오조사 오졸사 자니 안 돼 뭐 타입 글랜사 와이 흐흐흐흐흐흐흫 이렇게 이게 누르면 엄마 같은 경우가 있다!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코시 버튼 눌러 봐. 누가 빵꾸 끼고 왔어? 누가? 누가? 누구 데리겠지? 아, 불이 안 오노?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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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부터 싱싱탈으로 시작됩니다. 신선식품 직원 분들께서는 타시간 일에 멈추시고, 매장으로 나오셔서 싱싱한... 뭐하냐, 영원야. 차라보자, 타워컴! 나는 정일경사! 요거트 비쌈어! 고소한 호연 다음날 콤플렉스 강의점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체형 파파이스 매장에서는 12,000원에 판매하는 캠핑몰의 여정 50% 할인된 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권을 해드렸습니다 재밌어 니가 갖고싶은게 있었잖아 그때 아까 이거 그거였어? 어 그거였었는데 이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이걸로 샀건 이걸 샀건 시중에서 진짜 비싸게 팔아 이거하고 이거 두나 사 하나만 사 하나만 사 하나만 사고 다른걸 사지 니 어느거 사고싶은거 사 혜니가 원래 이길로 갖고싶었는데 응 아닌데 지금은 뭐 보고싶은거 여보 응 여보 혜니 뭐 갖고싶은데 이거 보자 여보 여보 이걸 사야될거 같아 이걸 사야돼 왜 왠지 이게 좀 달라 뭐가 다른게 뭐야 왠지 이게 이게 좀 위기 있어서 이걸 낄 수 있어 얘한테 아 그래? 응 그럼 뭘 살건데 둘개 중에서 하나 사자 근데 이걸 두개 사야되는데 두개 사야되는데 아니 아니겠다 대니야 내일 그거 하나 출수했어 하나 출수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건 이건 안될거같아 이건 안될거같아 빨리 하나만 사요 하나 이거? 이거는 아니 대니 천천히 골라 천천히 대니 대니 신나지? 많고 니가 갖고싶은거야 갖고싶 어 이거 새로나왔네 이거는 블랙으로 대니 파이팅 이거 대니깐 이거 아니다 이거는 골프가 허가 못가겄나 아니 그게 아니라 7만2천원 대니깐 5만3천원짜리인가보다 야 이거는 필요없어요 왜냐면 넣을때도 없고 응 블러디 황트스 없는건데 이거 없는건데 이거는 별로 맛이 없어 야 윌리야 네가 하나 사자 윌리 와봐봐 어떻게 하는데 윌리 퉁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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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퉁퉁 퉁퉁 overwhelming Hello Brother 나 정말 옆으로 다른 어 cill이 제 양 Unfativos 엄맛 깜짝 눈비 발 짐 이 이것도 사고가 약간 소박 이게 어디서 할까? 내일노 아이애나 윤리야 뭐하는거 할까요? 이거 주세요 하기 싫은거 주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지휘가 안돼 갖다 놓자 요거는 여기들아 요거는 여기들아놔야 돼 여기 눈물 나와 여기. 아, 물었네, 물었네, 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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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 넣고 챙겨줄까? 괜히 그거 해갖고 만지. 어, 어, 어. 어, 어. 가자 이제. 가자. 54,000원 정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잘 먹자. 저거 안 되는 거 같아? 뭐. 제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고싶은 거 같은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고싶은 거 같아요. 제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고싶은 거 같아요. 저거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고싶은 거에요. 그래서 제가 genial이eto. 뭐. 그래서 이거 진짜 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거에요. trace? 오예 아 모두에서 소 asthma 정말? 베이스riz 베이스추가? 공을건조라 치즈 제 이름은 치즈하고 아 프랑찬 롤라치에 적힐게요 땡큐 땡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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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응? 율리 아 맛있는 거 어때? 율리 율리 잘 먹는데? 펑, 썸띵 펑, 썸띵 여기 봐봐 여기 옥수지 유명한 빵각이지 하나에 찰떡수 없는 거 옥수인 거야? 네네 펑, 썸띵 펑, 썸띵 펑, 썸띵 펑, 썸띵 밀 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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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저기도 예쁜 거 봐봐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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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이거는 파 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전통 과자예요 과자 대게 먹으면 스위트예요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을래? 마카롱도 있고 테이크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카롱도 이런 거 진짜? 응? 나 다 달라 먹을 거 있나? 보자 디저트 어 디저트 펫스킹 크림이잖아 esper 커 어 핫도그 먹고 싶은데 핫도그 먹고 싶어요? 응 핫도그 저쪽에 먹는 거 있네 일로 가보자 핫도그? 저쪽에도 먹는 거 많네 핫도그 근데 먹는 거 많네 핫도그 핫도그 안녕히 계세요.